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은 꿈의 마스터인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 즉 Master of Dreams, 꿈의 마술사라고 빈정거리며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고 하며 위대한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요셉은 꿈의 마술사일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 꿈꾸는 자는 꿈의 바할, 즉 꿈의 주인, 꿈을 가지고 요수를 부리는 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 생활 중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실하고 충실한 다른 노예들과는 급이 다른 고품격의 노예였습니다. 고명한 노예의 모습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모든 카사 업무를 다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뒤집어 어플 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아직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아직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꿈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인 꿈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과 꿈 해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꿈의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당시에도 꿈을 해몽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41장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해몽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왕이 부른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점술가는 하늘의 행성들을 보고 기운을 알아보는 일을 하는데 지금의 점성술사들이나 사주팔자를 보는 점쟁이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인들은 역시 지식이 매우 뛰어난 학자들인데 이들은 자연현상이나 점성술을 통해 미래사건들을 내다보고 특별한 꿈들을 해몽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온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몽합니다. 왕의 두 신하는 왕에게 실책을 범하여 정치범이 감금되어 있는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날 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매우 이상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얼굴이 어두운 두 신하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꿈 때문이라고 했고 그들은 자기들의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두 신하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당시 꿈을 해몽하는 점술가들에게 해몽을 의뢰했을 것이지만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저 답답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론, 그 당시 점성술사들과 현인들의 꿈 해몽은 운명론에 의한 미래 예측이었습니다. 별자리라든지 우주현상, 자연현상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미래관이었습니다.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쓴 프로이드는 꿈을 운명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꿈과 정신, 꿈과 육체와의 관계를 보는 정신분석학적인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 해석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신하들은 자신들이 꾼 꿈 때문에 앞으로 복직이 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할지 너무나 불안하여 어쩔 줄 모르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 두 신하들의 꿈의 해석은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인데 요셉은 그들의 운명, 즉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당당히 말하는 요셉입니다. 애국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우주에 있는 해와 달, 별들과 우주 변화에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점성술사나 천문학자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점치고 물어봤는데 요셉은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당당히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운명론은 일리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천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천체를 운행하시고 모든 우주와 자연의 변화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요셉으로서는 당연히 점성술을 믿고 천문학적 운명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확신은 당연한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데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고 그 운명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유물론자들이나 운명론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다면 그 확신은 여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금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담대함이 어느 곳에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동일했던 것입니다.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도 애구방 바로 앞에서도 당연한 진리를 담대히 당당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위협이나 협박 혹은 더 깊은 감옥에 간다 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매우 가정스럽게 여겨서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한 히브리 죄수가 애구방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관원에게 당신들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당당하고 확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증명되었을까요? 요셉의 진실하고 성실하며 남을 극율히 여길 줄 아는 삶의 태도에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정체성인 여와 신앙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거짓말이나 하고 얄팍한 생각으로 꾀를 썼다면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 말해도 간수장도 어떤 죄수들도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며 점쟁이나 운수를 쫓는 불신자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큰 소리를 친다든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즉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두 장관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 해석이 결국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바로왕의 궁궐로 들어갔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목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해석을 봅시다. 새 가지와 새 광주리는 앞으로 3일 후에 이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 맡은 장관이 새 가지에 열린 포도송이를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는 꿈에 대해 요셉은 술 장관의 전직이 회복되어 바로의 잔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떡 굽는 장관은 꿈에 머리 위에 흰떡 새 광주리가 있는데 맨 위에는 바로를 위해 만든 음식들이 있었고 그 음식들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떡 굽는 장관의 꿈에 대해 사흘 후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되어 공중의 새들이 시체를 먹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3일 후는 애구방 바로의 탄일이었고 두 관원장의 꿈은 복잡하지 않고 매우 단순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길하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미묘하고 아리송한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꿈을 해석했는데 그 결과는 요셉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꿈은 정신과 관련이 있고 예감이나 자신의 양심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쟁이 즉 꿈을 가지고 운명을 청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길몽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여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었는데 지혜는 듣고 분별한다는 의미가 깊습니다. 무엇을 듣고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말을 판단하면 어떤 사람의 말이 옳고 어떤 사람의 말이 그런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악의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의 진위를 판단해 주었습니다. 분별력의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두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둘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둘 중에 누가 진심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두 여자의 모정은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고 두 여자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진짜 엄마는 울부짖으면서 그만두라고 했고 가짜 엄마는 반으로 나눠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재판은 끝났습니다. 진짜 엄마는 아기의 생명을 끔찍하게 여깁니다. 아기의 생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여인이 진짜 엄마입니다. 혹시 그 여인이 진짜 그 아기를 낳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기의 생명을 아끼는 여자에게 솔로몬은 손을 들어줬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솔로몬이 활용한 하나님의 지혜로 두 관원장의 운명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모든 운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첫째 전제와 두 번째로 두 관원장의 꿈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만일 당신이 복권이 되면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아뢰어 나를 이 깊은 지하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결백을 3일 후에 복권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 mark, 점을 찍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히브리 죄수인 요셉을 무시했고 하찮게 여겨서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뜻은 미슬레이, 물건을 어느 곳에 두었는데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요셉을 감옥에 두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아마도 다시 찾은 자기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느라고 요셉을 기억할 정신도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두운 감옥 구석에 방치해 놓은 하찮은 물건인 요셉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지냈지만 하나님은 노예생활에서도 깊은 지하감옥에서도 요셉을 콕 찍어놓고 기억하셨다. 마크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는 뜻은 표적을 찍어놓고 계속해서 따라가며 추적하고 주의 깊게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주의 깊게 추적하며 늘 유심히 바라보셨고 요셉도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결코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은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서로 생각하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10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꿈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 까맣게 지워진 요셉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그가 문득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